자 수학의 답 오늘은 세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두 실수의 대소관계는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세실수의 대소관계는 그럼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실수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셋을 한 방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둘씩 붙여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셋이 팔씨름을 했어요. 근데 A가 B를 이겼어. 근데 B하고 C가 했더니 B가 이겼어. 그럼 누가 1등? A가 1등. B가 2등, C가 3등이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냥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죠. 보세요. A랑 B가 했는데 A가 이겼어요. 근데 B랑 C가 했는데 C가 이겼어요. 그럼 B는 어쨌든 A한테도 지고 C한테도 졌으니까 B가 제일 못할 것 같아. 근데 누구하고 누구는 승부를 내야 됩니까? A하고 C는 승부를 내야죠. B한테 이기긴 했지만 A가 더 센지 C가 더 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한 번 더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론 처음 볼 때 우리 교과서에서 보통 풀이 방법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죠, 여러분들?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크고, 그죠? A가 큰 거고, A에서 B를 뺐더니 0이야. 그러면 A, B가 같은 거고, A에서 B를 뺐는데 B가, 이게 0보다 작아.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B가 커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내가 A에서 B를 빼봐야지. 얘에서 얘를 빼봐야지. 루트 2 플러스 1에서 2를 빼봐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루트 2가 1보다 크니까 0보다 커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큰 겁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B하고 C를 또 비교해보겠죠. B 빼기 C를 해봤더니 2에서 루트 3 플러스 1을 빼보는 거죠. 그럼 2 빼기 1은 1이고, 마이너스 루트 3 있어요. 그럼 루트 3이 1보다 크니까 1에서 1보다 큰 수를 뺐으니 0보다 작아요. 뭐라고요? B에서 C를 뺐더니 0보다 작다는 얘기는 C가 더 큰 거예요. 그럼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니까 A가 B를 이겼으니까 A가 이긴 거예요. 근데 B하고 C를 해봤더니 C가 또 이겼어. 그러면 B는 어쨌든 여기저기서 다 졌으니까 B가 제일 작은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A하고 누구를? C를 비교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C를 딱 빼보는 거죠. 그랬더니 루트 2 플러스 1에서 뺄 거예요. C를 루트 3 플러스 1을 빼주면 1 빼기 1은 없어지고 루트 2 빼기 루트 3이니까 0보다 작아요. A에서 C를 뺐더니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누가 큰 거야? C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대소관계 여러분들 바로 나타낼 수 있죠. 아 누가 1등이야? C가 제일 커. 그 다음은 누구예요? A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거 진 거는 바로 B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게 일반적인 풀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컷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음 세수 A, B, C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 나타내라. 실컷 개념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왜 안 풀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안 풀리는 거죠. 왜? A에서 B를 빼고 싶어요. 그래, 배웠으니까. 루트 11에서 뺄 거야. 루트 5 플러스 2를 해버리면 이걸 정리를 해봤자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부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이 방법.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비교해서 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 바로 뭐냐? 어림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무슨 얘기예요? 루트 11이 대략 몇이야? 루트 9가 3이잖아요. 루트 16은 4잖아요. 오케이. 루트 11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3. 몇이야? 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죠. 물론 끝없이 갈 거예요. 자, B는 그럼 루트 5는 몇이야? 루트 4가 2니까 이게 2. 몇이에요, 2. 몇. 루트 3은 1. 몇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쉽게 A는 3. 몇 몇 몇 몇 하고 가는구나. B는 2. 몇 더하기 2니까 4. 몇 몇 몇 몇 하고 가는구나. 자, C는 1. 몇 몇 더하기 1이니까 C는 2. 몇 몇 몇 몇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A 빼기 B 빼기 C, C 빼기 A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누가 제일 커? B. 그 다음은 A.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것은 C.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풀이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둔다면 앞에 있었던 이 문제도 사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루트 2가 1. 몇이니까 1. 몇 더하기 1은 2. 몇. 그럼 B보다 당장 큰 거 보이잖아요. 그럼 A하고 C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것도 1. 몇 더하기 1이긴 하지만 똑같이 1이 있으면 빼버리고 루트 2하고 루트 3 중에 루트 3이 더 크구나. 그럼 C가 제일 크구나.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왜? 어려운 문제에서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는 가볍게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어림값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